예 여기는 저희 시골에 있는 시골 빈집입니다 빈집인데 옛날 흙벽으로 만들어져 있고 슬레이터 지붕으로 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최소한 제가 봐서는 이거 지은 지 60년 70년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얀 회벽칠도 해 놓고 대청마루도 있고 목조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순수하게 이 집은 돌과 흙 나무로만 그렇게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집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상태가 보면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지금 마루나 기둥 나무 같은 경우에 썩은 거 전혀 없이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집이 아주 리모델링 하기가 좋습니다 목재하고 지붕 석가래 이런 거는 뼈대는 그대로 살려 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을 앞쪽인데 이 집도 남향이네요 남향이고 지금 앞에 경운기가 한 대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경상도에서 춧담 이라고 하는데 이 마루에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죠 계단도 나와져 있고 마루 밑에 이렇게 물건 넣어두는 공간 공간도 있고 마루 나무 상태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석가래 기둥 전체 흙 벽은 아마 흙으로 발라 가지고 마감을 그 하얀 해치를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옛날에 재실 같은 데 보면 해 놨죠 일부 뭐 나무가 약간 그 깨진 부분이 있지만은 마루에 이거는 뭐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가훈도 걸려 있고 시계가 있고 옆에 이제 찬장이 놓여져 있네요 찬장에 보니까 이제 각종 뭐 양념이나 뭐 이런 거 먹을 것들 여기 찬장에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두고 생활했거든요 찬장 이거는 뭐 필요 없으면은 빼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작은 봉창문도 하나 있네요 참 이런 한옥을 리모델링 하는 거는 비용이 제가 뭐 어느 정도 하느냐 따라 비용은 다르겠지만은 제가 아는 지인 고성에 계신 분 집을 한번 가봤는데 놀랬습니다 거기 가니까 4천만원 들여서 완전히 한옥 호텔처럼 개조를 해 놨더라고요 예 지금 안방인데 이 집 안방인데 보니까 옛날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스피커 하고 그 다음에 브라운관 tv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 오래된 물건이죠 요새 이거 어디 박물관 안 가면 보기 힘들 정도로 돼 있고 옷가지도 지금 그 할아버지 옷가지 같은데 그대로 입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제가 알기로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옷장도 그대로 입고 도배도 곰팡이 같은 게 쓸었지만 어차피 도배 같은 경우에는 새로 다 뜯어내고 해야 되니까 옛날에 할아버지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네요 지금 안방 안쪽에서 바깥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위쪽에는 지금 석가래가 안방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석가래는 그대로 살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흙도 상당히 단열 효과가 좋거든요 흙을 옛날에 저희들 집 지을 때 한옥에 기화를 바로 얹지를 않고 흙을 쌓아 가지고 흙을 한 15cm 이상 쌓아 가지고 그 위에 기화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단열이 아주 잘 되거든요 진짜 골동품들이 이렇게 있네요 안에 카세트 테이프 음악 테이프도 들어있습니다 저도 진짜 오래간만에 이런 물건을 보게 되네요 그래도 이 집에 아직 물도 안 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가전제품들이 아주 깔끔하게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이런 바깥에 이제 냉장고도 있는데 냉장고도 뭐 텅텅 비어 있더라구요 제가 열어보니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마루도 전부 나무 재질도 돼 있고 옆에 바깥 벽체도 나무고 그 다음에 이거 옛날에 우리 전기선 이거 설치할 때 애자라고 하죠 하얀 애자로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옛날 건물에 가보면은 전기선을 이렇게 배선을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애자가 보입니다 이런 애자도 그대로 살려놔야 됩니다 요새 저런 애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런 애자도 그대로 살려놓고 저희 고성 지인 집에 가면은 저런 애자 문 살리는 거 그대로 다 살려놓습니다 다시 이거 사포질 해 가지고 종이 다 떼내고 다시 한지 바르면 되거든요 지금 작은 방인데 여기도 뭐 옛날에 쓰던 물건들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여기도 뭐 도배만 지금 벗겨진 상태지 방 벽이나 이런 그 숟갈에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충분히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안방 바깥방 리모델링 가능하고 문제는 이제 시골에 단열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열을 하실 때 지붕에 단열재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위에 슬레트인데 슬레트 이거는 발암물질 있으니까 걷어내고 단열재를 넣고 지붕에 단열재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양철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씌우면은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부엌인데 부엌도 나무로 해 가지고 부엉 문이 이렇게 짜져 있고 이 부분도 살릴 수는 있지만 리모델링 해서 맨날 구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마솥이 있고 아궁이가 있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부엌이다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안방하고 그 마루하고 높이를 똑같이 평탄해 가지고 거실처럼 이렇게 양식 부엌으로 그렇게 개조를 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꼭 이런 아궁이를 안 떼시더라도 리모델링 하실 때 요 부분을 서양식 부엌으로 개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 지금 막 석새도 보이네요 옛날에 막 고등어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했는데 부엌 안에가 이제 연기에 걸음이 막 거슬려 가지고 지금 시커멓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궁이 불 떼기 위해서 불쏘시게 하는 뗄감도 있고 부엌 지붕에는 걸음이 엄청 묻었습니다 새까맣게 돼 있는데 저 부분도 청소해서 닦아 내면은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수리 가능하고 리모델링 가능한데 처마 끝이 조금 저기 나무가 좀 썩어 있어서 저게 문제인데 저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벽은 지금 전부 황토 흙으로 해가지고 벽집하고 섞어서 전통적인 토담 흙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반에 그릇들 부엌에 이렇게 옛날에 정말 오래된 집입니다 요새 시골 가도 이 정도 오래된 집은 참 보기 힘든데 그 다음에 이게 체반이죠 여기 뭐 음식 같은 시약 같은 거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쓰고 그릇도 쓰시던 그릇도 그대로 아직 남아 있고 무쇠솥은 다행히 이 집은 부엌이 문이 잠겨져 있어 가지고 고물상들이 들고 가지를 않았네요 다행히 가마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엌은 서양식으로 개조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 한옥 호텔을 잘 개조하신 분들은 보면은 정말 멋진 집이 됩니다 항아리도 옛날 항아리 그대로 지금 이렇게 장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스레인지를 쓰시다가 가스통도 있긴 한데 리모델링 하더라도 다 서양식 부엌에 가스를 쓰죠 마당에는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쓰시던 경운기가 그대로 있네요 빌은 맞지 말라고 경운기 엔진 쪽에는 지금 비닐을 덮어 놨습니다 쭉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이 집은 리모델링 하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집안에 있는 기둥 나무 뼈대 그 다음에 석가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벽채 같은 것만 허물고 황토벽들을 쌓아 가지고 단열재 보강을 해 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끔 그렇게 수리를 하면 제 생각에는 한 대략 비용이 한 3-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시는 분이 지인이 인근에 촌집을 개조를 해가 한옥 호텔처럼 멋지게 만들었는데 4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가보면 이거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완전 한옥 호텔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황토방처럼 그런 아늑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골 촌집을 알아보신다면 이런 상태가 괜찮은 촌집을 매매를 하셔가지고 멋지게 한옥 호텔로 리모델링 하시면 사시기에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